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북한의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게 지금 여러가지 상당한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그래도 어느정도 일정한 선을 지켜왔었는데 그런 부분 흐름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푸틴과 김정은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하고요 그런 협정을 맺으면서 유사시 군사지원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동 군사지원인데 이게 동맹관계냐 아니면 침략을 대비해서 단순한 그냥 군사지원이냐 이런 부분이 해석이 지금 러시아 그리고 북쪽과는 좀 다른 해석이 나오고는 있지만 이게 상당한 지금 파장을 낳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와 미래 이거와도 상당히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이번에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는 것을 보면서 김정은이의 인상 사진 이런게 나온게 보면 과거와는 상당히 좀 달라져 있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상이라는 것은 나이에 따라서 살이 찌면서 변하긴 하지만 김정은이는 정말 급격하게 이 얼굴형이 변했습니다 저도 뭐 이런 명리학 역할 이런 것도 관상도 전에 좀 공부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이 확 달라질 수 있나 여기 푸틴을 보면 오른쪽 푸틴은 그래도 기분 형태는 전에 말랐을 때보다 좀 살이 쪄서 그렇지 기분 형태는 좀 갖추고 있는데 김정은이는 상당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런 흐름 이것도 좀 살펴보면서 또 아울러서 사주어도 함께 보면서 김정은의 앞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재밌게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나 푸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금 전에 비해서 위상도 떨어져 있고요 김정은이 아마 그렇다 치지만 여기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게 아니 그 큰 나라 러시아를 이끌고 가고 자기가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 독재를 하면서 모든 권력을 다 지고 있는데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모든 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가서 떨어지면서 지금 전 세계적인 푸틴의 입지는 거의 어떻게 보면 불쌍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위상과 위신이 땅에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찌질이 김정은이를 만나서 이번에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악소를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과의 그동안 관계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잖아요 또 러시아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느정도 호감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도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악하게 중국이나 북한 사람을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 일로 해서 푸틴이 정말 큰 실수를 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판단력이 좀 더 현명해지고 똑똑해져야 되는데 완전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까지 해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풍수 구운 시대 180년 전으로 되도록 한다고 하면 구운이 180년 만에 오니까 또 그때 사실 러시아가 크리미아 전쟁 크림 전쟁이라고도 하죠 그 전쟁을 프로이센이나 오스만투르크하고 또 유럽인데 이렇게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세상 모든 일은 역사도 반복되고 기운도 반복되는데 이 푸틴에 어떻게 보면 판단착오 또 욕심 이런게 너무 과하지 않았나 그렇지 않고 평화롭게 살고 그동안 러시아를 자기가 모든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살면 될 곳을 왜 이렇게 70 넘어가지고 욕심을 부리는지 인간의 욕심이 정말 끝이 없다 한이 없다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도 이대로 있을 순 없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입장에서도 지금 안보실장도 나서서 일단은 실수를 했다 러시아 대사도 초취를 하고 우리도 이제는 뭐 살상무기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푸틴이 굉장히 지금 다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방산무기 이런 성능이라든지 수출 실적 이런 걸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러시아 푸틴 입장에서는 김정은 북한에 뭐 포탄 조금 얻으려고 그러다가 완전히 지금 잘못되면 궁지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노조약 체결 자체도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을 재검토를 시사했다 푸틴은 그러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얼음장을 놓은 거죠 실수는 우리나라가 한 게 아니라 지금 푸틴이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입장이 초조하고 판단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옛날에 푸틴 하면 상남자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같이 김정은이하고 함께 만나는 거 보면 역시 푸틴도 찌질이가 됐구나 두 바보들이 만나서 결국 왕따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현재 모양새가 굉장히 빠지고 있고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다 그리고 풍수 지금 구운의 기운은 화해의 기운이고 남죽의 기운이 있어요 푸틴은 우리 대한민국과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 북죽의 기운 지금 풍수의 기운으로 봐도 그것은 잘못 선택한 겁니다 북죽은 수해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러시아는 또 추운 나라고 음해 기운이 강한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도움을 받고 우리나라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해도 시원찮을 판에 찌질이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한다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푸틴 자체가 이렇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아니어서 김정은이 하고 협력 동반자 그리고 전쟁 유사시에 지원한다 하더라도 푸틴이 지원할 능력도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뭐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푸틴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실수를 한 것이다 그리고 판단착오로 인해서 엄청난 후가를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김정은이 사진이 있고 오른쪽에는 뭐 김정일이 하고도 찍은 사진이 있고요 아래는 2015년 사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이 초창기에 얼굴을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살이 찌지 않았었고요 약간 뚱한 표정은 짓고는 있지만 얼굴이 뭐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북한에 뭐 어쨌든 왕자 귀공자 스타일 이렇게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로 보면 얼굴이 뭐 나름대로 이렇게 잘못되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눈매를 보면 이때도 약간의 독기는 있어요 지금 왼쪽 사진을 보면 쳐다보고 박수치는 모습이 상당한 독기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완전히 얼굴이 변하진 않았는데 지금의 사진을 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변했습니다 그만큼 악행을 많이 저질리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또 신경 쓰고 술 마시고 스트레스 받고 온갖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이 변해도 굉장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김정은이가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있는 사진하고 잠시 뒤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은 최근 2, 3년 전 사진입니다 지금 왼쪽 볼 때기에 큰 사마귀가 나 있고요 지금 왼쪽 사진 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이 굉장히 흐리멍텅합니다 앞서 보였던 사진에서는 어땠습니까 뭔가 독기가 있고 그래도 굉장히 의지가 보이는 그런 눈매였지만 지금 이 사진들 보면 다 지금 눈이 풀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도 보면 눈이 개슴치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얼굴형이 굉장히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다 피부톤도 상당히 나빠졌고요 얼굴이 붉은 혈색을 많이 띄고 있어요 이거 관상학적으로 얼굴에 붉은 혈색을 띄는 게 홍조를 띄는 게 굉장히 안 좋습니다 특히 이마라든지 명궁에 그런 게 있으면 안 됐고 특히 눈가 주변은 시커먼 색이 자꾸만 들어가면 죽음의 신호가 다가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진짜 이 사진 보면 사람이 이렇게 7, 8년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굉장한 지금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푸틴을 만난 사진을 보면 더욱더 놀랍니다 그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은 트럼프를 만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게 한 7년 정도 된 거 같아요 왼쪽에 김정은이 모습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7, 8년 전 이때만 하더라도 눈매라든지 얼굴 이런 게 좀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오른쪽 보면 이번에 이제 이게 협력자, 동반자 이런 계약을 체계한 협정서를 들고 있는데 오른쪽 눈매를 보면 눈이 완전히 이제는 저 눈 보세요 지금 왼쪽 눈하고 오른쪽 눈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둘 다 세계 최고 강대국의 정상을 만나는 거 이런 부분인데 지금 눈이요 완전히 지금 동궁이라든지 이런 게 물론 사진을 봐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지만 지금 풀려 있습니다 풀려 있고 눈가의 초점이 카메라 쪽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눈의 총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어요 그리고 얼굴에 하관 자체는 이제 우리가 턱 밑을 이렇게 보는데 이쪽 부분이 완전히 지금 살 자체가 살은 전에도 있긴 있었지만 더욱더 좀 두터워진 느낌이 나고요 얼굴이 좀 더 커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얼굴이 이렇게 커질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중요한 건 사람은 눈을 보면 그 사람이 총기라든지 그 사람이 기운을 알 수가 있거든요 코는 재물복을 나타내고 화가는 말려는 이런 거 나타내고 또 입술도 보면 뭔가 좀 말라 있는 듯함 그리고 푸틴이나 트럼프는 입을 딱 이렇게 다물고 있잖아요 뭔가 근데 이게 입이 항상 이렇게 조금 벌려져 있다는 것은 기운이 약하다 기가 빠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뭐 저도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기운 뭐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어서 가끔씩 힘들면 입으로 호흡을 하는 편인데 원래 좀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김정은이도 보면 양쪽 다 뭔가 입이 해 벌려 있다 이거 그만큼 기운이 약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물론 푸틴도 그 눈매라든지 이런 거 보면 과거에 비해서 어떤 자신감 총기 이런 것은 많이 지금 세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푸틴은 나이가 70이 넘은 사람이고 김정은이는 40대 중반이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실질적으로 뭐 나이상으로 보면 40대 중반도 김정은이 아주 완전하게 안 되는데 푸틴하고 거의 30년 이상 차이가 나는 나이면 어떻게 보면 아버지하고 서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 기운이 엄청나게 뭔가 약해지고 점점점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다 사람은 이 얼굴을 보면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40대 이후에는 일단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고 사람은 얼굴대로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얼굴이 김정은이는 엄청나게 변하고 있고 그만큼 모든 상황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있어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이 얼굴 외모 변하는 것만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정은이의 사진을 말씀드렸는데 이 오른쪽 사진은 뭐 이제 보정을 했겠죠 보셉을 해서 좀 깔끔하고 빛나게 이렇게 얼굴은 역시 뭐 두툼한데 일단은 눈매를 보면 아까보다는 훨씬 더 초롱초롱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얼굴을 보면 전체적으로 얼굴이 어둡고 좀 홍조를 많이 띄고 또 시커만 부분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느낌 이런 느낌을 얼굴을 보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한테는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사주로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사주 봐도 좀 그렇습니다 김정은이는 굉장히 음기가 강한 사주에 음의 기운이 강하고 실질적으로 냉하고 예민하고 굉장히 날카로운 사주인데 지금 대운이 경신대운에 와 있습니다 경신대운이라는 것은 뭐냐면 겁제가 들어오는 건데 모든 기운을 이제 뺏기는 기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지금 편인 축과 또 축 두 개가 축축이가 지금 생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일단 사주 자체는 신강사주로 보이는데 지금 30 신유 40 경신대운 자기의 힘이 강해지만 40 경신대원부터는 서서히 겁제 경쟁자가 나타나서 모든 것을 뺏길 수 있는 그런 기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2027년 정미년서부터는 그동안 자기를 도와줬던 축이라는 것은 인성이잖아요 김정은이한테는 어쨌든 도움을 주는 기운 문서가 깨지면서 그 이후 무신, 기유, 경술, 신혜, 임자개축 이때 김정은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 상황이 있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된다고 하면 뭐 일단은 25년, 6년, 7년 그때까지는 좋으면서 7년 하반기에서부터 깨지기 시작하는데 일단 이런 부분 지켜봐야 되겠지만 미국도 지금 굉장히 누가 대통령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은이의 이제 꽃피는 봄날은 불과 길어야 한 3년, 4년 밖에 남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건 두 가지 측면 지금 얼굴의 변화, 관상학적 측면과 함께 사주의 기운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